단 한가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바쌤 하랏푸푸푸 타미 사바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몸의 입장에서는 부직근육을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죠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공감돼서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 방법인데요 요즘 저한테 운동을 어떻게 하냐고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바디 프로필 영상 통해서 동기부여를 여러분들께 드린 것 같아서 정말 기쁘긴 한데요 사실 유튜브 세상에 몸이 좋은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내세울 만한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은 걸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한 가지는 압니다 이걸 알기 전에는요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몸이 변하지 않았었고요 이걸 알고 나서는 운동에 조금의 시간을 투자만 해도 몸에 근육이 척척 붙게 되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단 한 가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빠밤 하루에 한 부위를 조져라 조져라 어떻게? 12번씩 3세트 아니에요 내가 지쳐서 더이상 못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든 몇 개 더 쪼아내는 거예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크를 빼고 해야겠죠 썸네일에 가슴사진 넣을 거니까 푸쉬업 한번 해볼게요 푸쉬업을 한다 일단 할게요 12번이면 벌써 끝났겠죠 12번이면 벌써 끝났겠죠 마흔입니다 마흔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으악 자 어 푸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엽시면 안돼 해봅시다 푸쉬업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 이럴때 10개 더 해봅시다 10개 지금 이제 더이상 못할 거 같잖아요 그때부터가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자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부터가 내 근육이 성장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운동을 해줘야 돼요 아까운 거예요 지금 운동을 안하잖아요 지금 말을 하면서 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운동을 자 다섯 개 푸 푸 푸 푸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했는데 여긴 사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섯 개만 더 할게 더 할게 일단 한 가지 푸쉬업은 자 일단 한 가지 푸쉬업은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렇게 놓쳤어 그래도 다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열 개 더 하고 다섯 개 더 하고 이런 거고요 만약에 뭐 무거운 걸 들고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죠? 다치면은 큰일 나요 근육을 안 쓰면 금방 빠져요 계속 말을 걸어줘야 돼요 니가 필요해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몸에 대화를 나눠줘야 해요 오늘도 너를 사용하고 있어 너희 계속 이렇게 질적거릴 거야 얘기를 해줘야 해요 깁스하고 한 달만 흘러도 뼈닥이 되는 거 아세요? 그래서 꾸준히 자극을 줘야 하고 더 커지려면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힘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최대의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상황에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다가 뭐 여기까지 쉬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근육이 아 여기까지는 원래 내가 쓸 수 있는 힘이야 라고 하고서 거기서 끝나버리겠죠 너가 더 필요해 너가 더 있어야 내가 다음 걸 또 들 수가 있거든 한 번 더 할 수가 있거든 이거를 얘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근육이 아 나는 더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번씩 3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12번씩 3세트가 힘들어서 성장을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게를 더 올리면은 더 성장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 무게의 아령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맨몸으로 12번씩 3세트가 금방 몸에 적응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만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근육이 더 성장할 수가 없겠죠 아까 이렇게 힘을 다 쓴 것 같았지만 이렇게 쉬면 또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또 하면 돼요 요런 식으로 하루에 그 부위를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은 그 부위가 제대로 조져지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통증이 오고 뭐 그 다음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날은 좀 쉬워 줘야죠 얘가 성장을 하는 동안 그렇게 제 가슴이 뿜뿜 가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내일은 가슴 말고 다른 부분 다른 부분 다른 부분 하면은 그 부분들이 각각 근육의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꼭 하루에 한 부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결국 좋은 몸매를 위해서 운동은 평생 해야 될 텐데 하루에 뭐 여러 가지 부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운동선수 될 것도 아니고 너무 큰 너무 긴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하루에 한 부위 정도 조지는 걸로 근육을 늘리고 몸매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육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언젠가 이 1일 영상이 힘들어질 때쯤 더 이상 내가 무언가 짜내려고 해도 나오지 않을 때쯤 그때에도 어떻게든 제가 영상을 꾸역꾸역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 저의 몸의 근육이 아닌 사과쌤이라는 근육 자체를 성장시키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삐타 내일봐요 외치면서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